와 우리 민초단 형님께서 99개를 돌려돌려 돌림판 아유 어떡해요 아유 우리 민초단님 어떡해요 99개 두번 싸가지고 거의 200개를 날렸어요 방법이 없는걸 어떡해요 아유 더 도전해봐요 아 진짜 이런거 아니면 안풀러주기로 했어요 제가 아니 애초에 이게 뭐하는게임이냐 풀라이즈랑 갱비스트와 강도랑 합쳐놓을게 내꺼랑 줘봐봐 한번 빨리 아유 랩이 좀 옆으로 오고 흠이는 좀 앞으로 오고 어 어 내 캐릭터 정하는거야? 아니 플레이 들어가서 들어가가지고 키가 나오죠 오호 이게 저거 그냥 나는 어디 나와 참여해보세요 오오오오 참여해보세요 잘하게 참여 부탁드릴게요 켜셔야 되죠 어 응 어 나 옆방으로 갔어 어떻게 해? 놔아라 야 내가 안풀린다 이거 형아니에요 오른쪽? 오른쪽이 난데 방송화면이 내가 안나오잖아 이게 좀 화면을 좀 조정해줘야될거 같아 어허 까불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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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디 어떻게 해? 어디로 가? 브레이크 이스케이프 오오오 시작 어떻게 하나요? 여기도 있다 오하핫 쉐발 왜 때려 자잇 이러니 확 아니 이씨 아니 어떻게 시작해 어떻게시작해 박빠드 탈출에서 시작을 하라는데요 여기? 여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부셨어 오케이 간다 형이 파란색이죠? 어 나 파란색 자 미스테리충들 지금 약간 이 악물고 어떻게든지 에이 시발 이게 순서대로 자람입니다 저 형 자라 이렇게입니다 아 하지 말아봐 왜 때려 저희끼리 경쟁하는거에요 아니 근데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목표가 뭐냐고 게임이 이거 점수 모아서 탈출하는거에요 돈이 어딨어 금고에만 나오는데 강도게임인데요 아 이 새끼 자꾸 나만 때려 미친놈이 왜 저래 이거 경쟁이라 안돼요 때리지마 경쟁게임 또 달나갔어 아니 돈을 어떻게 보냐고 금고, 금고 털어야지 아 이 시발 잡아 미쳤냐 미쳤냐 시발 시발새끼야 시발새끼야 자리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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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가 먹었다 내가 먹었다 지구 시 남놈아 깜놈아 야야야야야 나 나머지 돈이라도 챙겨야겠다 나 왜 하는 것 이거 뛰는 버튼 없어? 도망가 COL dawn 이거 A가 뛰는 거야 오토~~~ 돈 줘! 돈 줘 아니 그냥 갖고 сhh 그냥 가지고 꺼지라고 개새X야 오케이 나 3원 벌었어 7점이요 아 나 돈 하나도 없네 골등 뭐 벌칙 할래? 그렇게 해야죠 things 정해놓고 해야죠 꼴등은 뒷목맞기 어때? 목뒤맞기 목뒤맞기 나 코트 2에요 순서대로 저희 있는 순서대로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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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앉아있는 순서대로입니다 바뀌었다 이런 순서 제가 보라색입니다 아무튼 내가 코트 2에요 바나나 이 새끼 저금통 저금통 깨서 돈 벌어야지 잘하는 뒷목맞으면 윌이 머리 분리되는거 아니야 돈이 나와 돈 돈 돈 돈 돈 저세기 한번 저세기 한번 뭐라고 나 iger 어디로 들어가 어디로가 잡아잡아 잡아야해 꺼져 나 이등만 할거야 어디로가 어디로가 바나나 잡아야되 아니 바나나 잡아라 개새끼야 나한테 오지말고 아니 흠이 잡으라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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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3원 또 챙겼고요 이렇게 되면 내가 2등이죠 계속 아니죠? 어? 꿀등이죠? 21점 언제쯤은 끝나요? 알았어 목 뒤체맞게 진짜 나 진짜 시와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흠아 알지? 알죠? 승부엔 자비가 없습니다 이거 기도봐야지 일단 저기서 돈을 먹고 탈출질은 못봤다 아 때리지마봐 때리지마봐 나와이씨 아 왜이렇게 있어? 야 흠아 흠아 나눠먹자 나와이씨 기존나 잠깐만 나 하늘에서 뭐 떨어졌어 돈좀 더 먹으자 꺼져 야 흠아 흠아 라이프잡어 저새끼 저기 서있잖아 라이프잡어 흠아 우리가 때려야지 흠아 우리 둘이 다 막을 해야돼 시발너머 야 시발너머 야 시발너머 야 시발너머 야 시발너머 하지마 야 시발너머 아 그만해 한입만 한입만 야 나와 한입만 아 병신이야 형아 병신이야? 형 앞에 돈이 많은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형아 이러면 이랑 나랑 2등 싸움 해야돼 어디서 여기서 형이 0원이면 제가 이기는데요? 저는 누가 맡으면 좋습니다 제가 5원 먹고 끝내겠습니다 빨리 끝내고 난 5원만 있으면 돼 둘이서 싸우세요 둘이서 여기서 오케이 오케이 이거 땡겨야 될 것 같은데 너 어딨어? 보여줘 꼴등이라고 한가? 꼴등이라고 무적이다 어어어 10원? 10원? 으아악 야 나 움직여지질 않아 뭐야 나 왜이래 어 게임 버그 걸렸어 버그야 나 안 움직여져 안 들어갈게요 안 들어갈게요 나 안 움직여져 약 다된거 아니에요 형? 아니 약 다 아니 잠깐만 아니 시청자 너무 싫어하는데 아니 왜왜요? 저희끼리 아니 나 좀 재밌는 그냥 꺼야될 것 같은데요 어 올려줄게요 알겠습니다 바로 그럼 꺼야죠 아 근데 존나 재밌다 우리끼리는 재밌었는데 경쟁하는게 재밌는데 바로 꺼야지 예 알겠습니다 택배나 하자 개같은거 이거 하자고요? 응 이건 우리가 협동이니까 응 뭔가 경쟁하면 재밌거든요 아냐아냐 이 악물고 재미없다고 하는 것도 좀 그렇고 재미있으면 알아서 그냥 재미있다고 하겠지 어 택백 게임 가겠습니다 나 이래서 게임 잘 안 했던거야 뭐만 했다 하면은 이게 맞아? 이러면 아니 게임 몇 개를 돌려가는 면생냐 그동안 일단은 형 똘등이니까 뒷목 때릴게 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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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니야 아 그러면은 커몬베이비로 할래? 네? 커몬베이비로 아 그거 잘하는거잖아요 아 그거 저걸로 합시다 그러면 뭐 그거 있잖아요 저희 하는거 옛날에 뭐 그 미니게임 몰아서 하는거 있잖아요 아 그 그 스팀? 네 스팀 그거 그걸로 하면 되죠 그래 그게 차라리 날거 같아요 뭐? 커몬베이비가 근데 좀 직관적이야 내가 봤을때는 자 여러분들 근데 1대1 1대1 아니에요 커몬베이비? 커몬베이비? 네 1대1이지 1대1씩 해가지고 이제 저기로 점수로 나눠서 가는거지 어 커몬베이비 어때요 여러분들 커몬베이비 갑시다 이거 재미있어요 네 커몬베이비 갈게요 아니 게임이 커몬베이비 같은 경우 이 새끼 왜이래 에? 벌써 맞을생각해가지고 실상했나봐 아니 그림 맞을생각해 개열받잖아요 어? 그림 열받잖아요 아 그래? 이거는 저기에요 커몬베이비 뭐 다들 오락실에서 해본 경험이 한 번쯤 있는 게임일거에요 커몬베이비는 실패가 없지 2개 주에 오케이 자 2개 주에 예 이거 존나 재미있습니다 꿀잼입니다 꿀잼 가자 형아 가디건 좀 벗어라 저거 너무 자글자글하다 반팔 출 오! 이거 된다 해도 돼요 원래 안 됐었어 그럼 윈터스포츠 다 깨면 열린대 어 이거 눌러봐 돼? 뭐야 월컴 뉴 베이비 B 안 움직여요 큰 명인가 본데? 나 아니야 뭐야 나 안했어 나 아무것도 안 눌렀어 다시 할게 봐봐 봐봐 내가 눌렀어 B예요? 다 눌렀어 어 잠깐만 이거 키가 나뉘어졌는데? 아 이거를 반반 나눠서 하는거에요? 아 잠깐만 어 뉴 베이비 뭐야 안 움직여요 이렇게 하면 1피 2피인가 봐 편한 컴터인가 그럼? 아니 2피가 컴터인데 안 움직여 이거 잠깐만 일단 여기 들어가고 들어가세요 아 들어가세요 어떻게 나리나 오케이 어 아 아 아 가지마 가지마라 시발 아니 같이해야지 개새끼야 같이해 뭐 어떻게 하는거야 아니 시발 뭐 어떻게 하는거야 에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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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그럼 밀어나나 붙는거네 왜 쓰끄 어째 굴 오케이 다시 리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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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이제 간다 이거 우리 어떻게 하냐 이거 3명이잖아 아 좀 나가봐 어 이게 들어가는 기가 이거야 게임 어떻게 할까? 3명이서 목띠쳐먹기 할거야 이거 어떻게 저 할거에요 이거? 그니까 셋이서 어떻게 하지? 뭘 해야 되지? 일단 제가 아까 이겼으니까 둘이 떠가지고 아 그냥 그 판에서 한판 한판으로 쳐맞기로 가자 어때 어때? 괜찮지? 오케이 토너먼트로 가자 오케이 목띠쳐맞기 나 진짜 세게 때려도 되지 여러분들 인성이니 뭐니 이 지랄 하지마 진짜 나 진짜 세게 때립니다 저 그럼 반대로 형도 세게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 어 알았어 나 진짜 진짜 하자 진짜 찐댓네 하우기 업기야 인정? 찐댓네 하우기 업기 간다 진짜로 오케이 뭐야 안골하잖아 나는 돈부리 돈부리인데 에이 에이 에이비 맞지? 디졌다 너 디졌다 개새끼야 디졌다 너 안 돼요 안 돼 캐릭이 어 잘 돼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나이스 9.860 아이 돼 단판이 아니라 이거 끝까지 가야 돼 아이 돼 한판 한판이잖아 아니 죽으면 하는거에요 죽으면 하는걸로 아니 한판 한판 해 아니 목숨이 있잖아요 목숨이 그러면 맥스트라운드라고 하잖아요 목숨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오케이 잠깐만 에이비 갈긴 다음에 와이는 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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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이 와이야 맞아요? 먼저 하세요 너부터야 오케이 헐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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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덩치가 졸라 크네 얘가 그나 가난한 헐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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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렐라 헐렐라 ifty 헐렐라 헐렐라 자 우리 점! 97! 나 97 뭐야? 총점수가 있네 점수로 안 되겠네 형이 이기고 있어 형이 이기고 있어 언제까지 해? 이거까지지? 아 나 이거 짜증나는데 AB로만 하는 거야 총점수로 하는 거야 뭐야? 싸다 야이 개새끼야 야이 개새끼야 야이 개새끼야 야이 개새끼야 야이 개새끼야 야이 개새끼야 나이 개새끼야 아니 찰급창이 X대네 게임 이거 얘가 얘가 길어 그게 기럽지가 왜 기냐고 하리 짠 아 야이 개새끼야 야이 가 4번째 경기 4번째 경기 지루해요 빨리 뒷목 처마 집시다 아니 나만 있잖아 아니 나만 있잖아 3판 2선 언제까지 해 점수가 나만 5라운드까지 하는거에요 알았어 4기 힘이네 간다 이거 어떻게 하나 무게중심 뭐 뭔가 아니고 에이에이에이에án 으에에에하 으요요요요요요요요요 따라가세나 ад安 КП 어!? 아 둘다 페이 advism 차이 testim 어? 잠시 더 간다 어 잠깐만 뭐야 어오? 아아아아아OTHER 둘 다 실패 아니야? 아까도 이랬잖아 뭐야? 목숨 다 열때까지 하는 건가 아 이거 이 게임을 끝내야만 해 신발 같이 합시다 공전할까? 공전하자, 공전 이따 올라가 있다가 거리러 오면 롤롤롤롤롤롤롤롤 규웅신아 니가 그렇게 하면 안되지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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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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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수 다시 올라가는데요? 언제까지 하는지? 이거에서 끝내자 어때? 싸대기가 이거야? 오케이 간다 인생 게임이다 에잉 so 뭐야 왜 때려 바로 훅이 되지만 안돼 이 새끼가 일로와 이거 안가 나든 그냥 아니 개색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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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 때려 이 개새끼야! 겉 때려 이 개새끼여! 이겼다. 이 새끼 나만 3개인가 내려때렸어. 나도 때렸어. 전반 앞에선 모두가 평등해. 오케이 내가 이겼다. 아. 잠깐만 잠깐만요. 아! 그만해요. 이제 끝날 거예요 진짜. 6번째 게임이 달라요. 댄스확, 댄스확 해줘야지. 남집사님 어떻게 생각할까? 남집사님 뭐가 녹색이 뭐가 빨간색이 모르는데? 남집사님 노란색이 파란색으로 생각하면 돼 남집사님 나머지는 똑같아요? 남집사님 어 녹발판 남집사님 맞나 이게? 남집사님 뭐야 이게? 남집사님 파란색으로 아이고 남집사님 아 이거 반대였네 남집사님 아 존나 어려워 이거 남집사님 색 이상하잖아 남집사님 존나 잘한다 남집사님 야 이 개새끼야 남집사님 야야야 남집사님 야 남집사님 아 잠깐만 남집사님 아 뭐가 뭔지 몰라 남집사님 아 저도 아까 뭔지 몰랐어요 남집사님 모르고 다해야지 남집사님 아 뭐가 뭔데 남집사님 녹발파 남집사님 녹발파에요 남집사님 근데 여기 게임 어디까지 있어요 이거? 남집사님 7번째 게임도 있잖아요 남집사님 근데 이거 누가 한명 죽질 않네 남집사님 이게 마지막 경기일거야 아마 tare ơ아 오올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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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8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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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간다 ..)AFPAC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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NG 열판 까진가봐 버튼 하나 하는거 알지? 시점이 바뀌어 아니 근데 저 체중이 안맞게 점프를 잘해 왜 집중하셨어요? 말씀을 좀 하면서 하세요 조용히 해 말씀을 좀 하면서 하세요 아 시발놈아 낚시보소 이러면 동점인가? 이러면 동점인데 flu ietnam 흑흥 아니 게임이 언제까지 있어요 이거 갈긴 다음에 휘....و달 전개 어 격격격격해 아 게임 기지개 많네 아직이야 리듬을 타면서x3 리듬을 타면서x3 리듬을 타면서x3 아 씨발 한 번 놓쳤다 리듬을 타면서x3 조용해라 아 조용히 좀 해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리듬은 체급 차이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무릎이니까 무릎으로 내려가죠 진짜 마지막인데 이거 나 한 번도 안쓰 아 위아래로 존나 안드는거야 좌우로운데로 2 1 점프 오케이 가자 1 2 2 2 2 2 3 2 2 3 2 3 3 2 3 3 3 3 3 3 4 4 3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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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5 6 6 6 8 9 8 9 10 10 10 10 10 10 10 10 10 이 방향트로 했어요. 아 이 개새끼야. 다시 해. 그럼 어쩌. 23.9의 차이 아닙니까. 아 근데 끝나고 몰라요. 제 진게임도 많아서. 총장소 나올 거 아니에요. 아 여기 E버튼으로 했네 이 새끼 이거. 난 위에 걸로 했는데. 아니 또 있어요? 아니 어디까지 있는데 게임이. 야 끝까지 가자. 진짜 디셨다. 한대 젠세게 때릴거래. 달리고. 아니 좌우로 방향하면서 A가 던지는 거 이거. B는 돌바구를 뭐하냐? B가 2 so. 오오오오오오오. 와 존나 못하네 와 아니 던졌잖아 존나 못한다 존나 못하죠? 개못하죠? 아 돌빵맞았죠? 아 끝까지 못가죠 아 못맞혔어요 못맞혔어요 아 못맞혔어요 끝났어요 오케이 Guillory 저 한번덩은 골이라 쓰러트려야 돼 아 저 체력이구나 흐응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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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넌 저 샷샷샷 못맞혔죠? 바로 박아버렸죠? 뒤로 будете cert번 고릴라 풀 필요에 죽겠는라 만 NR define 진전이라는 것을 할 때는 말이죠 바로 뭐라고 했죠? 내가 이겼다 이겼네 아니야 형 세대 맞췄어 뭐야 뭐야 피해 안돼 나이스 이겼다 나이스 이겼다 나이스 이겼다 아니 저 새끼 내가 할 땐 잘 피하더만 운전 하나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아니 씨 아 여기 잠깐만 이거 녹발파 녹발파 맞지? 근데 핫도 왜 또 해요? 몰라 라이브 이거 잘 하던데요? 어 못해 못해 헷갈려 아 ㅈㄴ 어렵다 이거 왜 ㅈㄴ 잘한다니까? 리드? 아 ㅅㅂ 왜 이렇게 어려워 쿵 와 게으롭다 이거 으하하하 아 ㅈㄴ 어렵다 이거 아 ㅈㄴ 어렵다 이거 아 ㅈㄴento 색깔이 달라가지고 색깔이 달라서 어려워 게임오버 아 이게 목숨이네 레스트가 게임 방법 때려도 됩니까? 감정 다 보시면 안됩니다 형님 잘 보이게 환부가 좀 잘 나와야 되거든요 때리겠습니다 어떻게 때려드릴까요? 빨리 때려 아프게 때릴까요? 매우 아프게 때려 살살 때려줘 살살이요? 재미없어요 그러면 살살 때리면 재미없어요 형 방송이 노잼이 돼요 형이 죽기보다 싫어하는게 뭐예요? 노잼 그렇죠 방송이 노잼 형이 아프게 맞아 맞았어 근육 부세요 근육 부세요 알았어 알았어 놀라있어요 근육이 지금 알았어 존아 생이 때릴게요 목 뒤에 때립니다 여기 어 소리가 커야되요 안 때렸어야지 아 저 안 때렸어야지 때립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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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파요 채찍으로 때렸어? 네 아프네 와 다시 나는데 형님들이 세게 때린 겁니다 아파요 진짜로 이거 빨개졌어요 지금 하하하하하하 시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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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마이크가 저의 강함을 담지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 자 뭐야 몇시야 44분 여러분들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하고 방종을 딱 하고 예 이따가 또 예 발휘 방송을 위해서 좀만 일찍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따 볼게요 여러분들 이따가 예 방송 켜지면 들어오세요 알겠죠? 음 베윙 베윙 갈게요 아 그거 누르면 안 돼 그걸 좀 끌려고 누르는데 한번 눌려가지고